시민이 행복한 의왕의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11월 의왕 60초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의왕시가 공정무역 도시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꾸준히 지역사회 공정무역을 실천해왔기에 이뤄진 결실. 생산자와 노동자 모두 행복한 의왕입니다. 의왕시가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경기도 내 9번째, 전국에선 59번째로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 아동이 행복한 도시 의왕으로 오세요. 시민과 직접 소통한다. 의왕시가 시민과의 대화를 가졌습니다. 무려 고천동부터 청계동까지 의왕시내 6개 동을 순회. 의왕 시민의 목소리 계속해서 경청할게요. 한 달간 의왕시의 소식을 신속하고 알차하게 의왕 60초 뉴스 다음 달에 찾아뵙겠습니다.